정우야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야 12월 24일이고 내일이 크리스마스거든 2019년 정우가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었어? 어 산타아버지 오실까? 산타아버지 오시겠지 아 그래? 설마 안 오시면 근데 정우야 이제 정우 산타아버지가 작년에 오셨잖아 어 근데 올해는 이제 정우가 커서 안 오실 것 같고 일로 와봐 아니요 오실 거야 일로 와봐 오시긴 오셔 산타아버지가 일로 오셔서 여기에다가 선물을 넣고 가실 거야 근데 올까? 응? 산타아버지는 루돌프 설맥 타고 오시지 루돌프가 어떻게 공정보행을 했을까? 루돌프는 날아다닐 수가 있지 루돌프가 끌어당기면 설맥을 이렇게 꺼꾸라줘야 되니까 그런 건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 아빠가 그거는 비밀이야 그래서 산타아버지 그래 말 안 만약 선물이 없다 그러면 너가 말 안 듣는 거야 엄마 아빠 말을 알았지? 구석구석해 어 이쪽 없으면 구석구석 응 산타아버지 우리 집에 오세요 여기다 선물 주고 가세요 그래 이쪽에 선물 주고 가세요 뭔가 좋아하겠지? 주혜야 오빠한테 비밀이야? 주혜야 오빠한테 비밀이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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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정우의 크리스마스 선물 줌이 다 됐습니다 정우가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정우가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불을 끄고 정우가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불을 끄고 와 진짜야 대박 가봐 어 가봐 가봐 우와 오 진짜 왔다가 졌네 응 와 정우 좋겠다 산타아버지 감사합니다 해야지 정우야 산타아버지 감사합니다 좀 뜯어봐 정우야 산타아버지가 뭐 사갖고 오셨려나 산타아버지가 뭐 사갖고 오셨을라나? 우아악 어 쓰다 쓰래요 하하하하 아 쓰다 치인파니 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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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도 있어? 응 대박 산타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우와 진짜? 정우가 갖고싶었던거야? 색칠이 그런거 사주는데 또 뭐 사주셨어? 산타아버지가?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뜯어봐 정우야 그건 뭐지? 어? 옷이다 와 이거네 이거 와 이거 변신하네 와 변신해 정우가 이렇게 만지니까 대박이야 이제 없나? 이제 없어 선물? 어 없어 아 산타아버지가 뜯었어 이야 새기나 사갖고 오셨네 산타아버지가 산타아버지가 정말 매력쟁이다 센스쟁이야 산타아버지가 나는 불같이 좋아 왠지 산타아버지 얼굴도 되게 잘생겼을 것 같아 맞아 크기도 크고 크기같이 생겼어 멋있게 우와 산타아버지가 왔다 가셨네 오늘도 그래서 아 브로윈타시도 없어졌어 브로윈타시도 이것도 옷도 사주시고 오우 어디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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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가 옷 한번 입어볼까 우와 정우가 옷 한번 입어볼까 네 맛있다 응 왜냐면 이거 산타아버지가 하늘날에서 사갖고 오신거라 이 옷이 교환이 안돼 하하하하 그래서 잘 맞아야 되는데 그치 혹시 잘 맞으면 되는데 그치? 어 오우 대박 잘 맞는다 오 잘 맞네 사이즈 음 어 멋진데 박정우 정우야 여기 보고 이렇게 그림 싹 바꿔봐 정우 마술로 어 그렇지 오 신기하다 우와 정말 축하해 정우가 올해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었나보다 정우야 쌍타이 내년에 또 만나요 그래 정우야 미남 쌍탈아버지 오고있어 파이팅 무슨 일요? 감사합니다 과연 이제 너 harmony Coc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